안녕하세요 논문 작성법 신옥수 교수입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현유한 편적 장례신학대학교 표준 논문 작성법 개정판을 기초로 구성되었습니다 논문이란 무엇인가 논문이란 저자가 어떤 중요한 학술적인 주제 혹은 문제에 대하여 일련의 사실에 바탕한 객관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입니다 논문은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이 담긴 창의적인 이야기이지 학술적으로 체계화된 진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문은 책이 아닙니다 간혹 마치 책을 저술하듯이 많은 분량으로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신학대학교에서는 신대원 과정에서는 A4 50족 이상 석사과정은 A4 60족 이상 박사과정은 A4 120족 이상의 분량으로 논문을 쓰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압축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거죠 논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논문의 목적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회와 사회 및 학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제와 제목을 선정할 때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논문의 기본적인 성격은 크게 7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독창성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저자 자신만의 창의적인 공헌이 없다면 논문을 써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물론 아직 학업성취가 모자라는 학생들의 논문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미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여 자신만의 주장을 세우는 것이 바로 논문입니다 둘째로 비판적 주제의식 혹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 주제의식 혹은 문제의식입니다 논문 전체에 논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주제의식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객관성입니다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와 주장들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들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방식도 객관성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넷째로 정확성입니다 논문에 제시되는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논문에 제시되는 내용과 자료들도 정확해야 하며 그 표현 역시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용과 참조 내용의 연도 및 여러 가지 숫자의 정확성 인용하는 방식과 각주의 표시 인명, 지명, 통계 숫자, 수식 등 모든 면에서 논문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 것이죠 다섯째로 공정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거나 비판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의 생각을 정당하게 소개해야 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그의 견해를 오해하기 쉽도록 부당한 방식으로 잘라서 제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섯째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논문의 객관성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검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누구나 같은 연구 방법과 같은 연구 과정을 거친다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논술자는 자기 주장의 근거, 자료, 연구 방법, 범위 제한 등을 미리 잘 밝혀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명료성입니다 논문은 적어도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논문의 명료성과 평이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반복, 지루한 부연 설명, 지나친 외래어 사용, 난해한 용어의 사용 등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 연구 결과, 혹은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사용하여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내용이라든지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라면 굳이 각주를 달지 않아도 다 하는 내용은 굳이 번거로운 각주를 달지 않아도 좋습니다 논지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지란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리킵니다 논문의 논지는 선명하고도 강하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논문에는 자신만의 주장이 담대하는 것이죠 관련 주제에 대한 사실 정보를 논술자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 비평, 해석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논문입니다 그러므로 논지는 논문 전체를 한 문단, 혹은 한 문장, 혹은 한 페이지로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 또는 명제입니다 논문에서 논지는 합리적이고 일관적이며 체계적으로 논증되어야 합니다 논지가 없는 자료의 나열은 논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논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연구 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가설적으로라도 논지를 세워봐야 합니다 그것이 논문의 방향 감각을 잡아줍니다 때로는 논문 작성을 위해 준비한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도, 많은 자료를 모아도 그 자료를 다 논문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논지가 바로 세워지면 논지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지의 관점이 논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적으로 스며있도록 논술자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료의 배열은 논지를 관찰하는 데 도움되도록 배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차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논문 주제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논문의 주제는 논술자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논문의 주제가 단순히 논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질문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동시에 관련 학계, 교회, 사회에 공헌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즉, Academic Contribution, 학문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주제는 되도록 독창적이고 참신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움되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논문을 쓰기 전에,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선행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논문의 주제는 지적인 흥미를 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논문을 시작하고 완성하기까지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의 주제는 자료 수집이 용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획득할 수 없다면 논문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술자가 쉽게 접근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문의 주제 선정을 위해 책과 자료를 광범위하게 읽을 필요가 있지만 막상 주제 선정은 범위를 매우 좁혀야 합니다 그래야 초점이 분명해질 수 있고 그래야 논문을 결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문의 주제 선정을 위해서 사전에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의하고 도움을 얻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논문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또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문 작성 중에도 가능한 한 자주 지도교수를 만나고 또 도움을 얻고 방향을 인도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논문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넘어가는 글 각 장의 머리와 꼬리 부분에는 다음 장 혹은 논문 전체 구조와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말들을 넣어서 논문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장 표현은 가급적 나라는 1인칭이 아닌 3인칭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1인칭을 쓸 때에는 우리 혹은 필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재인형 표시가 필요한데 본문에서는 바르트의 주장인데 각주는 몰트만의 책으로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트의 원문을 추적해서 바르트의 원문의 각주를 표기해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몰트만의 책이라고 하는 재인형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인형 표시 방법은 표준 논문 작성법 53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각주와 참고문원 작성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주와 참고문원의 공통사항은 도서명 표기입니다 한국 서적의 경우는 이중껍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외국 서적의 경우는 이틀릭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폴틀릭 시스메릭 페알러지 이런 표기는 본문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즉 한국 서적은 이중껍세를 사용하고 외국 서적은 이틀릭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주의 방법은 시작은 본문과 같이 4글자 띄고 5글자에서 시작합니다 즉 스페이스바를 7번 치고 8번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둘째 줄부터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논문에서는 학위 논문과 다르게 첫 줄 들여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자료의 저자명, 자료 이름, 출판정보, 쪽서를 모두 쉼표로 구분하는 것이죠 출판정보는 괄호 안에 출판장소, 출판사, 출판연도 이렇게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이종성, 그리스론, 괄호 열고 서울 세미콜론, 한국기덕계학술원, 2001, 괄호 닫고, 85쪽 이렇게 표기합니다 각주 맨 끝에 페이지 표기 방법입니다 한국서적은 숫자 다음에 쪽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쪽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성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종성, 조직신학개론, 괄호 열고 서울, 콜론, 장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년, 괄호 닫고, 23쪽 혹은 23 외국서적은 숫자 앞에 P.이라고 표시하는데 최근에는 P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페이지인 경우는 24에서 28 또는 PP.24, 28 이렇게 표기합니다 각주나 참고도서 목록에서는 책의 저자명, 도서명은 한글인 경우는 한글로 한자인 경우는 한자로 영어인 경우는 영어로 씁니다 바로 앞에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위의 책으로 표기합니다 바로 위의 각주번호의 저자,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가 같은 경우에는 위의 책이라고 쓰고 페이지 번호를 씁니다 예를 들면 위의 책, 45쪽 또는 위의 신문, 위의 문서, 위의 논문 등을 사용하는데 전개서, 상개서, 앞에 책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서적도 과거 영어권에서는 이비드점 이렇게 표기했는데 위의 책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이미 각주한 자료인데 중간에 다른 자료의 각주가 들어간 후 다시 그 자료를 인용한 경우 역시 저자도서명 쪽번호만 씁니다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는 쓰지 않습니다 과거 영어권에서 썼던 과거 영어권에서 썼던 op.cit.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상개서, 앞에 책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종성, op.cit.29쪽 이런 내용은 이종성, 조직신학개론,29쪽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중 각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필요한 것에 괄호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저자, 출판년도,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면 괄호 안에 이종성, 1999, 23 혹은 컴마, 23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죠 참고문원 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문원에서는 저자명, 비어리엇 도서명, 비어리엇 출판지, 콜론 출판사, 콜마, 출판년도, 비어리엇 이렇게 작성합니다 참고문원 표기도 각주와 같이 출판정보 즉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를 괄호 없이 그대로 적습니다 동양서적의 경우 이종성, 비어리엇 조직신학개론, 비어리엇 서울, 콜론 장례신학대학교 출판부, 콤마 1997, 비어리엇 이렇게 적습니다 서양서적은 패밀리 네임 즉 성이 뒤에 오고 기븐 네임 이름이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마페, 세미엄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샌프란시스코, 콜론 하프 콜레인스 퍼블리셔스 컴마 1992, 비어리엇 마지막으로 영구 윤리 준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표절입니다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중복개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하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연구일리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교 연구일리 규정을 살펴보시고 특별히 표절, 중복개재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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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